자, 한 잔 돌려와, 한 잔 돌려와. 아이고, 왔어. 아이고, 자자, 자자. 아이고, 아이고. 야, 이 벚꽃놀이를 해도 볼까, 다 도신 게. 이루시거라. 이 파름한 것밖에 없고. 그렇죠. 이 선글라스가 딱 껴어네, 왓신대. 이게 뽐브령 왓신대, 잘. 누누이 고라쭈마는 오늘이 가상의 꽃놀이를 안 고랐나?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, 그러면 지금 저 꽃 구경하는 것도 안 하고, 벚꽃 축제도 다 수도 포고. 만약에 하는데도 지금 인원의 제한을 두 번 하니까, 우리는 더 하지 마라, 안전하게 가상으로 하자. 자, 김피디, 꽃 나오게 해 봐. 자. 이야. 이게 기술 아니야, 이게 방금. 야, 굉장히 좋은 시생이야. MBC. 방송이니까 이게 탁 된 거 아니야. 야, 기술 좋다. 기술 좋아. 우리가 눈으로만이라도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텔레비 보면 그냥, 우리 진짜로 꽃놀이 하는 거 아니우다. 야, 이 뒤에 꺾그림 합성한 뒤에 우리가 서 있는 걸 보멍? 시청자분들도. 마스다, 마스다, 마스다. 아유, 꽃놀이 그냥 올린 저쪽엔 가구나. 형 생각해 주셋, 내가 이걸 하는 거고. 야, 개나저나 이 총은 음식을 몽캐봉이 형 아직 안 합수가? 이런 거 총은 아마 어제 저런 걸 보멍. 여권 챙겨 오랜. 야, 이 진짜로 가는 건 줄 알고 가야.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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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야, 케네벅 심고를 하는 거. 오늘 땅 보러 오신 거 같은데. 야, 근데 어디 가진 형, 철형 왔니? 거기 우선 3박 4일로 우리 여행 가는 거 아니? 아이고, 저처럼 처한 거. 야, 이거 정치 오시나, 이걸. 나가 그 가상의 꽃놀이에는 안 걸었나? 가방에 뭐 남았니? 옷도 남고 메리치 형 고추장에 막 가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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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렇죠. 여행 가실 때 기본 준비 물편드리죠. 맞아, 맞아. 밑반찬을 다 행대했구나. 아니, 삼촌 옛날에 갈 때, 태국 갈 때 보다 메리치 형 고추장 마시는 밥 먹읍시다. 맞 좋아, 맞 좋아. 너랑 해외 가는 줄 알아, 수가. 야, 걔네, 야, 삼촌. 아, 이 여행 가는데 옷 이거 먹고 와, 이거. 아이고, 참. 무사. 아, 이거 패션을 모르는 애, 이거 참, 이걸. 나 이거 다 백화점에서 산거라, 이거. 미신 백화점. 야, 이거 이거 몇 년 전에도 이거 입음 선 게 많아. 이 삼촌이 세아리 5일장이나 어디 한덕 5일장도 커싱 잘 안 가는 어린이 백화점. 백화점. 나 이거 저, 이거 아리랑 백화점에서 사거라. 아리랑 스리랑 백화점 어디서 짓지. 야, 개나잖아 돈도 한 삼촌. 이거 뭐라, 이거. 백개진 가방 들은 거 아니고. 아이고, 이거. 야, 바꿔서 바꿔, 이거 미신 거 없구나, 이거. 이건 신한백화점에서 나와. 신한백화점, 이거. 아, 깜짝이야. 아, 여기가 꼴꼴꼴, 홍찬이가 어떻게. 자유, 봄서 자유. 야, 이거 마이클 잭슨. 아이고, 그래. 내 마이클 잭슨이야. 이런 무슨 어디 간 사람이야. 이것만 신경을 닮을 거야? 아이고, 갑자기. 어디 빌려 닮지. 안에도 안에도 있어. 야, 남부심서. 하톡 다닌 줄 알았어. 하톡 다닌 줄 알았어. 야, 아이고, 따기시면 좋지. 총 모두 몹쓰니 허리에 주민기 철. 아이고, 주민기 철. 아이고, 주민기 철. 여권, 여권, 여권. 아, 여권. 어, 외국 가면 여권. 아, 여권. 개나저나 이천 철역이 막 나오나. 막 조수다. 와. 야, 언제면 이 코로나 끝나그네. 제대로 된 여행 한번 해볼 것과. 아이고. 제주도도 뉴스에서 보나니. 이번이 무슨 뭐 접종센터인가 뭔가. 막 모의훈련 헌드냅디다. 헌드냅디다. 이제 곧 맞지 않을까 말씀. 성님. 무사 제주도도 백신 맞기 시작했잖아. 수고하니. 어게, 그건 아스트라제네카에 넣은 백신인디. 그 의료진들이나 방역. 그 관계자들 먼저 맞히고. 맞추게 맞추게. 65세 이상한 어르신들도 조금조금 맞아감적에.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 들어와. 이 모이실럼 한 거는 화이자 백신인 한 거. 화이자. 이건 이제 빠르면 4월 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. 이제 맞아갈 거고. 나도 저 75세부터는 안 한다. 나 이번에 이제 4월에 오면 나도 맞을건디. 난 그 저 대통령이 맞았다라는 거 그거. 아스트로 무신거 그거 나. 난 그거 맞았으면 좋겠어. 아이고 똑같은 거지 그게. 대통령이라는 애.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게 많은. 그거 아닐 수도 있어. 이게 더 좋은 거. 딱 송겨나가네. 딱 이렇게 맞아버렸을 수도 있어. 나 얼마 전에 나 그거. 그리고 또 유튜브 나 보여드리지 않았대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. 이게 부작용이 심화돼. 진짜로. 또 이상한 소리 들어왔잖아 이게. 야 야 또 저 가짜 뉴스. 가짜 뉴스. 가짜 뉴스.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. 이런 아이들이 또 희어터큰 종교에 빠져가지고. 희미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고. 그 가짜 뉴스가 아예. 희어터큰 종교에. 혹시 그거 맞으면. 혹시 입이 다 돌아가고. 또 DNA가 바뀌고. 또 사망한 데는 하고. 뭐 주변하고. 마이크 칩인가. 혹시 그것도 안에 쑥 들어간 데는 하고. 다 그거 가짜 뉴스.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. 족족하게 그거 연구한 사람들이가. 그걸 믿어가지고. 맞지 맞지. 다 100만 분에 1위에 남신 얘기. 맞아 맞아 맞아. 야 나도 핸드폰 카톡으로. 어. 그 가짜 뉴스 자꾸 들어와. 가짜. 우리가 이 핸드폰이 있어서. 옛날보다 좋아진 건 참 맞지만. 이게 하도 정보가 넘치다 보니. 이 어른들은 이게 가짜인지. 진짜인지 몰란다 말이야. 몰라 몰라. 야 휴대폰 한 게. 주로 핸드폰 전문가인 해동폰 한 게. 가짜 뉴스도 하자. 진짜인 줄 알아 그러고. 기억하지 마라. 우리나라가. 방역에서는 최고라고. 지금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은. 마수당이. 나라에서 시키고.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.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. 얘기해. 믿고. 따라가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. 이걸 가지고 말이야. 주사 맞으면 영 된다. 정 된다. 의심하고 하면. 큰일 난다. 큰일 나. 이걸 미성 다 같이 맞아야 된다. 이제까지 우리도.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. 지금 잘 해가고 있지 않을 거야. 그러나. 이 백신도. 질서있게 맞고 해야 돼요. 그러나.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. 자기가 맞고 싶은 걸 맞아 사지. 별빈. 또 쉬었다 큰 소리였죠. 이게 뭔 뭔 말이야. 난 화이자. 아이고 야. 난 화이자 많이 크다게. 최고의 방역은 공공 질서라. 야. 빵 놓아주는데. 나는 이 빵 안 먹어 그래. 저 빵 먹고 다 영 고르기 시작하면. 그 줄이 어떤 거. 그 줄이 그 줄이. 그 줄이. 공공 질서를 지키는 게 최고의 방역이라. 히터콘 돌려오지 마라. 제일 좋은 방법은. 나라에서 영어라.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좋은. 맞아 맞아 맞아. 나 우리가 오늘도 참. 이 벚꽃놀이 왕도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. 우리가 이걸 뭐. 내가 맞고 싶은 걸 맞고. 누게 맞은 건 나 안 맞고. 맞수다 맞수다. 단체 묘역이 생길 때까지만. 우리가 조금만 더. 참고 기다리고. 질서를 잘 지키다 보면. 이렇게 가짜로 우리가 가짜 꽃 앞에서. 꽃놀이 하는 게 아니고. 내년에는 진짜 꽃놀이를 가사할 거 아니라. 얘기해. 오늘 막 멋지우다. 아니 나를 너무너무 오늘 언니 잘 냄신게. 머리에 둔 게 한생이라. 나도 참. 시절을 잘 만나시면. 내가 참. 혼자리를 해도 내가 했죽에. 도지사 했죽에 도지사. 그래도 이장 떨어진 게 나 막 아까워. 다시 도전했어. 다시 도전하면. 내가 선거운동 험컴해. 하여튼 나도 늦지 않아서 이제도. 난 앞으로도 참. 청춘 청춘 청춘. 우리가 그래도 이게. 가상의 꽃놀이 좀 아는. 그래도 꽃놀이 와시난.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우울해 있으면. 그게 다 안 좋아. 그렇지. 그럴 때일수록 기운도 내고. 좀 힘도 내고 해야 되나. 노래 잘하기나 한 번 하자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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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한 번 장비 줘봐라. 야 난 안 얹고 다. 참. 이거 필요할 줄 이거 필요할 줄. 아이고야. 야 이걸로 참. 준비성은 탕후루야. 종소 닫고 먼지가 보기. 이걸로 두드려 땡 한 사람이 참. 읍장으로 면장으로. 군수로 도지사로. 땡 하는 사람이여 땡. 기록이. 국댕 국댕. 국댕. 9번 땡 한 사람. 근데 그 사람이 그거 한 다음에. 경찰대.